우리 뭐하고 놀까? 어디 가? 놀고 싶다며. 내가 언제? 허언증 있어? 놀아볼까 그거. 혼잣말 한 거야. 어쨌든 나 잘했으니까 칭찬해줘. 뭘 잘했는데. 납치. 좀 아까 아담 안 잡고 그냥 내비든 거. 내가 잘해서 그런 거잖아. 아냐? 그럼 왜 앉아봤어? 춤추고 노래하는 걸 어떻게 말려. 그렇게 잘하는데. 아니? 난 작가. 이쪽은 내 안전핀. 당신들. 오늘 일 때문에 우리 의원님 잘못되시면. 잘못되면. 과거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. 어머 그래요? 아이고 무실하. 아이고 나 죽겠네. 일을 어쩐다. 이 여자가 진짜. 아! 함부로 잡지 말지. 당신들 지금. 감당 못할 짓 한 거야. 각오해. 뭘 자꾸 각오하래. 너무 편하게ими. 굶은 그 쪽으로. 이거 진짜. 없으면. 좀 더 편해지게 해.